홍샘월드 클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홍샘월드 클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.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는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.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.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. 나는 너에게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의미가 되고 싶다. 너는 한 송이 꽃과 같이 하이네 너는 한 송이 꽃과 같이 하이네 서로 귀엽고 예쁘고 깨끗하여라. 너를 보고 있으면 서러움이 나의 가슴 속까지 스며든다. 언제나 하느님이 밝고 곱고 귀엽게 너를 지켜주시길 내 머리 위에 두 손을 얹고 나는 빌고만 싶다. 너는 한 송이 꽃과 같이 하이네 너는 하나의 가슴 속에서 너는 그의 이름을 불러주시길 너의 이름을 불러주시길 모든 순간이 꽃보물인 것을 정현종 나는 가끔 후회한다 그때 그 일이 노자지였을지도 모르는데 그때 그 사람이 그때 그 물건이 노자지였을지도 모르는데 더 열심히 파고들고 더 열심히 말을 걸고 더 열심히 귀 기울이고 더 열심히 사랑할걸 반벙어리처럼 귀머거리처럼 혼해지는 않았는가 우득헌이처럼 더 열심히 그 순간을 사랑할 것을 모든 순간이 다 꽃보물인 것을 내 열심에 따라 피어날 꽃보물인 것을 더 열심히 가운다 여러분이 그리 악략하고 더 열심히 가운다 그리와 함께 함께 하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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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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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보신 내용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림벨 설정 부탁드립니다